레키로나 3상 결과 후 EMA FDA 및 국내 추진사항 요게 우리들 주주한테는 중요하죠 EMA 롤링 리뷰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규제기관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동물실험에서 중환응이 확인되고 있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승인 이후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최근에 종료된 3상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적응증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상 결과 자료 검토 후 투약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은 시각체 등 정부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지금 시각체에서 검토를 해서 투자 투약하는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8천명 넘게 투약을 했다는데 아직도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 직무 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흡입형 레키로나 임상 후 EMA 및 FDA 우선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정진 명예회장님 등 경영층에 강력히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흡입형 임상 관련 추진사항 등은 공시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게 회사 측 답변입니다 홀딩스 합병, 3사 합병 및 통합홀딩스 기업 공개 관련 추진사항 이거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통합홀딩스 기업 공개 등 나스닥 상장 여부 등은 자회사인 셀티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리 사주 조합 등의 관련 사항은 우리 사주 조합 관련 내용은 회사 측 공시 사항이 아니나 주주연합회 요구를 적극 고려하여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겠다 이게 좀 전에 회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외국인 투자자 등 자본 유치 관련 사항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우리 셀티론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 셀티론 홀딩스의 신한은행 주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오늘 주주연합회 공동대표 5명이 신한은행에서 2021년 6월 21일 발행한 문서를 통해 타 기관의 담보 제공 금지 등 서류를 확인하였답니다 그리고 회사 공지로도 지금 알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백신 개발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는 건 맞지만 mRNA 백신 기술 개발 및 라이센스 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하여 회사 발전 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회사의 장기 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으로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중국 우한에 추진하고 있는 공장 신축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출장 제약 등으로 가능한 올해 안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회사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시장 진출은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 측 판단이라고 하는 걸 보면 시기의 문제이지 중국 진출은 확정되어 있는 거죠 임석정 펀드의 리픽싱 조언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홀딩스 전환사체와 전환상환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최초 가격의 70%까지 조정 가능한 구조입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서 2019년 이미 한도까지 조정되었으며 추가 조정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2019년 셀트리온 홀딩스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회사 IR팀의 미공시 및 늑장 보도자료 발표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소 가이드라인과 회사 내부 방침을 감안해 수립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공시 의미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사항이 아닐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답니다 주주들이 외국 언론을 통해 빠르게 자료를 접하고 있으나 회사 측에서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확인 없이 공시 및 보도자료를 발표할 수 없으며 공식적인 문서 접수 등의 과정을 거치는 후에 발표할 수밖에 없는 절차적 측면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올려주는 외국 정보가 회사 측 확인 전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주들은 코로나 상황 안정 후 주주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회사 측에서 지역별 수뇌 간담회 개최에 요구를 했고요 코로나 상황 안정 후 지역별 주주 간담회를 통해 주주들 목소리를 현장에 둘 수 있는 자리를 기획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